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재학생 수료식을 한 건데 그러면 졸업식 다들 아실 거고 재학생 수료식, 이건 뭡니까? 네, 감정초등학교는 우선 1980년 개교를 했는데요. 이번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3월부터 폐교가 됐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부득이 재학생 수료식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가 감천문화마을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 60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인근의 서천초등학교로 전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아기들 어떻게 너무 슬프다라는 댓글 있었고요. 맴짓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다, 이걸 줄임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를 하는 학교가 나오니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명문가입니다. 이 소식은 뭘까요? 네, 우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박차정 의사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왼쪽부터 박문희, 박문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차정 의사입니다. 부산보험청은 대표 중인 부산의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와 함께 둘째 오빠인 박문호 선생님도 독립유권자 신청을 최근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청한 대로 서운을 받게 되시면 첫째 오빠인 박문희 선생님 비롯해서 세 분 모두가 독립유권자가 됩니다. 사실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한 명만 있다, 이래도 충분히 명무가인데 세 명이 나왔다, 이러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티즌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위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우대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동네의 독립운동사가 좀 유명하거든요. 기장의 독립운동사도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주신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부산의 독립운동가들도 뭔가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캐슬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대학 면적을 비교한 자료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있었죠. 이번에는 대학, 부산의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16개구의 고등학교의 높이를 표현한 자료가 올라와서 네티즌 관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부산 캐슬이 아니라 왜 부산 캐슬이 된 거예요? 일단은 부산은 거의 대부분 산자락에 위치해 있잖아요. 학교들도 보통 산에 있는데요. 이게 고도를 표시해가지고 학교의 높내시를 표기했는데 또 경사도라 좀 다르다 보니까 네티즌들 반응도 좀 재밌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과구에 위치한 부산일과학고등학교가 202m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티즌들도 개학하는 날 등산 스틱 챙기자. 학교 갈 때 기가 먹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경훈에서 굴러떨어지면 역압까지 도착합니다.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하려면 고지대 감수해야겠네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